아, 청소년 스타일이구나? 봐? 음... 그 전에 할 게 있잖아? 저... 그 카페에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... 뭐야? 내가 사장이잖아. 시급 깎이고 싶어? 아, 죄송합니다. 불쌍해서 알바로 써주니까 전혀 안 가! 계속 할까? 아, 깜짝이야! 야, 언제 왔어? 야, 이거 뭐야? 아, 그런 게 있어. 에스테틱 누나? 아, 그냥 쓴 거야. 에스테틱 갔다가... 그냥 생각나서... 에스테틱 가봤어? 야, 거기 누나들... 죽어, 죽어. 야, 그렇게 이뻐? 야, 나도 가보고 싶다. 됐어. 넌 다현이나 따라 다녀. 아, 나도 하라. 한 번만. 한 번만 가게 해줘. 아, 진짜 궁금해. 아, 정말. 아, 진짜. 알았어. 갈래? 어. 네? 아리 월차요? 어, 갑자기 월차를 냈어. 어, 왜요? 무슨 일이래요? 모르지 뭐. 그냥 갑자기 쉬고 싶다 그러더라고. 어, 취업하고 나서 한 번도 월차를 안 냈었는데. 아무튼 이번 계약권은 혼자서 처리해. 제대로. 네. 네.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소음으로 연결되며, 이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야? 우봉이, 너 왜 왔어? 서전이도? 그냥 누나 보러 갔지. 자루사. 뭐 안 하던 짓으로 해. 나 지금 일 있어서 잠깐 나가야 되니까 그냥 가. 나 기다릴게. 아, 뭘 기다려? 그냥 누나한테 할 말 있어 우리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별일이야 누구? 저 여리봉 동생인데요 아 맞다 희봉씨 동생 희봉씨 나갔는데? 네 알고 있어요 좀 기다리려구요 이쪽은? 친구 차서준입니다 우와 둘다 키도 크고 혼남이네 여자들한테 인기 많겠다 아 조금? 덥네 참 이것은 도와주면 안될까? 꼭자 głos 고마워 뭐야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없고 ah 알,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 연락 좀 줘요 이 사람 저기 식혜 날랐네 무엇이든 시켜봐 주세요 힘쌉니다 이야, 진짜 근육 장난 아니다 아,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? 그럴까? 이게 새로 개발한 남성용 팩인데 아직 테스트를 못해봤는데 두 사람 덕분에 이렇게 해보네요 밀착이 잘 안되나? 어휴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